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등기부동본상에 표시가 되거든요. 점령해진 가처분은 등기부동본상에 등기 안됩니다. 가처분 집행은 명도대상 부동산의 벽에다가 종이를 붙여놔요. 이게 하나의 공시하는 방법이고 처분금지 가처분은 부동산 등기부동본상에 등기가 되거든요.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7강 2부 방송입니다. 지난 1부 방송에 이어서 이번에는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이게 등기부동본상이 표시가 되거든요. 점령해진 가처분은 등기부동본상에 등기 안됩니다. 가처분 집행은 명도대상 부동산의 벽에 철포더기 붙여놔요. 조그만 걸 종이를. 이게 하나의 공시하는 방법이고 처분금지 가처분은 등기부동본상에 등기가 되거든요. 등기가 되는데 제가 1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처분 등기가 되었다더라도 가처분권자 가처분 등기한 사람은 이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로서 이 사람이 채무자한테 주장하는 내용이 뭐 이게 피 보존 권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이게 또 중요한 건데요. 가처분 등기난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 등기부동본입니다. 가처분 등기난을 보시게 되면 가처분 결정에 의한 등기를 해준 법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동부지방법원. 또 보면 가처분 관련된 사건 번호가 있어요. 2021일 카단인가요? 이렇게 사건 번호 나옵니다. 그럼 또 나서 당사자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보니까 누구야? 홍길동 하면요. 이런 가처분이 되었다더라면 법원,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나의, 대법원 들어가시면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법원이 어디고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고 홍길동이다 그러면 여기서 두 글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 보면 일련번호에 아르바이트 수자인데 6개를 임의로 사이트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1, 2, 3, 4, 5, 6 하면 1, 2, 3, 4, 5, 6 해놓고 엔터 박치게 되면 이 사건과 관련된 가처분 내역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건 제가 준비료가 안 돼 있는데 말씀 다 옮기면 말이죠. 여기 대법원 들어가서 대법원 들어가서 대국민 서비스 있잖아요. 다들 아시죠? 대국민 서비스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여기로 이제 들어가시란 말이죠. 대국민 서비스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들어가게 되면 나의 사건 잠깐만 제가 뭐가 착각을 해버렸네요. 여기 사건 검색 이겁니다. 나의 사건 검색 있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나의 사건 검색인데 법원에 있죠. 사건 번호도 또 2021이냐 2021이냐 그 등기 보는 번호가 다 나와 있어요. 카단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건 보는 건 1, 2, 3, 4, 5, 5, 5하고 당사자 이름에서 홍길동이면 홍길 딱 두 글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나서 이거 보니까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0, 5, 5, 5, 2, 8, 0하고 검색 확인하면 이 사건 관련된 가처분을 가처분 내기가 어떻게 됐는지 개략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소유권 이전 또 소유권 말소와 관련된 가처분이 돼 있는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창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뭐 진도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거지.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보면 일부 해제 해제 그러니까 등기부동본 사항에는 가처분 등기가 남아있는데 해제됐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창에 들어가 보니까 해제됐다. 그러면 그것도 말 그대로 가처분의 껍데기, 껍데기 그럼 그 낙찰을 받고 나서 그 가처분은 직권 말소 사항이 된다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이해하시고요. 다시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요. 그래서 이제 처분 검지, 가처분 하니까 처분 검지, 가처분 하니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처분의 종류가 상당히 많다. 상당히 많고 따라서 보니까 대체로 피부동 권리가 소위권 이전해줘라, 소위권 이전과 관련해. 이게 가처분 하니까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고 가처분은 하나의 권리,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결합적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너무 우리가 경매인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샘세하게 깊게 푹 들어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배당표 작성 안 해도 너무나 막 심도 깊게 접근하시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가 못 하겠어요. 내가 뭐 경매 개장할 겁니까? 경매 개장도 1년에 2년에 한 번 정도 순환 보직해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봐봐서 내가 나중에는 공직 끝나고 나서 이런 경매 관련 그건 그때 얘기죠. 그래서 일단 깊게, 좁게보다는 저는 제가 볼 때는 넓고 얕게 아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소위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의한 피고등 권리가 또 이제 소위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뭐든 나한테 소위권 넘겨줘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소위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이에요. 예를 들어 A에서 B로 소위권 넘어갔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A에 대해서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A가 뭐랬지 자기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B 앞으로 소위권을 살포시 넘겨버렸다. 그래서 갑은 열받아가지고 이씨 해가지고 B 앞으로 소위권 이전 등기 말소하고 다시 너 앞으로 원상복구해. 이 사회 행위니까 사회 행위가 뭡니까 채권자의 채권 해수를 방해 침해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래서 말소하고 원상시켜라. 또 보니까 건조당권 설정 등기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또 보니까 토지인동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 보장 권리로 하는 가치화번호입니다. 이건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제가 경매 사례를 가면서 설명하도록 한다. 말로 온 거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반말로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경매 사례 연습입니다. 사례 연습 해가지고 낙찰자 낭패본 사례 낭패를 봤대요. 낙찰자 낭패본 사례 많잖아요. 오늘도 제가 제 채널에 영상문을 하나 올렸는데 이건 아마 그전에 제가 대학력 인단임 차인 이 사람이 배당 신청했다 배당 처리한 사건 현재 그 사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낙찰자가 본인이 쓴 입찰금액 말고도 추가적으로 5억 6천만 원을 인수해야 되는 그런 사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물건 분석 이런 식으로 영상문을 하나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5억 6천만 원을 내가 좋아 임차인이 있잖아요. 임차인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인데 대학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5억 6천만 원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권리신금의 배당 신청을 했어요. 했다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몰라도 배당 신청했던 것을 배당을 안 받을게요. 해가지고 사람 환장해 버립니다. 이것도 모두 배당 신청과 배당 처리 신청은 언제까지 법원에 공부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이런 액션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양반 보니까 대학력 있는 임차인인데 보증금액이 5억 6천만 원인데요. 그전에 배당 신청했어요. 보니까 2021년 11월 2일에 배당 처리했다가 2021년 11월 4일날 배당 처리했더라고. 그런데 요건 보니까 2021년 11월 11일인가 배당 요구 종기일이 나중에 잡혀있더라고. 어쨌든 낙찰 때는 5억 6천만 원 인수해야 되거든요. 이거 엄청 엄청 큰 낭패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이거 낙찰 받으신 분은요. 그 부동산이 아 이거 5억 6천만 원 인수하더라도 이건 실패한 투자가 아니야. 그럼 제가 잘못 짚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 오늘 저기 방송 끝나시고 그 영상물 안 보신 분들은요.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물건 딱 보니까 문의는 아파트 문의는 6천짜리인데 그냥 그거 빌라타 같아요. 빌라타 예를 들어 강남 청담동에 무슨 삼익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한보 미더멘션 그런 거라면 괜찮지 그런데 그냥 등기부동본상에는 아파트로 나와 있는데 실제 보면 그냥 빌라 빌라 6천짜리 빌라입니다. 빌라 6천짜리 빌라인데 과연 물론 또 그렇죠. 그 지역에 보니까 그 일대가 보니까 다세대주택 군집 해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또 혹시 어떻게 압니까 봐서 이전권에 들어서 그냥 그 물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이니까 그 일대를 싹 다 헐어버리고 그냥 아파트를 확 짓는다면 완전히 논하는 장사지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개발 호재가 있지 않는 한은 단지 5억 6천만 원 인수한다? 인수하면 낙찰자는 대단히 낭패로 온다. 그럼 낙찰자는 기로에 놓이잖아요. 대금을 납부할 것인가 아니면 대금 납부 안 할 것인가. 대금 납부하고 5억 6천만 원을 끌어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대금 납부 안 하고 입찰 6천만 원을 6천만 원을 7천만 원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영상만 보이십시오.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해서 그래서 우리가 경매투자람에 있어서 낙찰자가 법안경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진체입니다. 저는 솔직히 채널상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들어와 계시는데 저는 몇 분 말고는 얼굴을 몰라요. 제가 대찬인생님하고 누구신가요? 자연의조아님도 알고 지광원 집세포님 말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몰라요. 제가 모른다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이 늦은 시간에 오늘 저녁도 안 먹었어요. 배가 고픕니다. 윤복현 부회장님 말고 몇 사람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굳이 열 받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성격인데 제 일은 아니지만 누구 당하는 거 보면 제가 성질이 나더라고 이거 조금만 알면 될 건데 와 저렇게 사람들 이게 5억 6천만 원 아니면 한 560만 원 정도 경매 투자하면서 560만 원 정도 손해받으면 그렇게 손해볼 수 있지요. 손해보고 나중에 또 보존하면 될 거 아닙니까? 560도 아니고 5600만 원 5억 6천만 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낭패본 사례가 보니까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그런 물건만 낭패를 보느냐 그건 아니라 다수 있죠. 종류가 다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에서 경매 지식을 거듭 거듭 쌓아놓으시고 아이고 공부나 하기 싫어 그러면 주변에 경매 좀 잘 아시는 분들하고 인맥을 잘 만들어 놓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럼 없이 지금 저는 저하고 몇 분은 저하고 스스럼 없이 카톡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카톡 들어와야 사건 보내면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그 정보직 보고 카톡을 넣어줘요. 이상 뭐 끝나버려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빨리 부자하라고 단정은 못 지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제적인 윤택의 길로는 들어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부천 사건입니다. 부천 지원 사건이고요. 먼저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니까 가채본이 말이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세 개가 있어. 선순이 이것도 이게 말수 기준굴리잖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선순이 가채본이 세 개가 있어. 아이고 머리 아파. 전혀 안 들어가요. 그런데 갑이라는 분이 3,410억 원에 이거 좀 더 경매청보지도 보여드릴게요. 3,415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아가지고 2011년 7월 달에 자기 앞으로 소위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아 나도 이제 경매인의 반년에 뛰어들었다 이거지. 왜 부동산 등기부도 뭐 보니까 말이지 강제 경매인은 매각을 해가지고 내가 낙찰을 받았다 빡 나와 있거든요. 와 기분 좋아 그런데 한 석 달 후에 보니까 짜잔 내가 소위권 상실해버렸습니다. 뭔데 가채본에 의한 실효랍니다. 이 가채본에 어떤 행위를 한 말이라 이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히 소위권은 뿅뿅 날라가 버렸어요. 그럼 3,415만 원 날라간 건 아니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배당길날 배당받아간 채권자들 이빨 내놔라 당신들 부당이 되겠다 안 줄게요. 그러면 소송한다 소송한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본들 상대방한테 나 돈 없다 그러면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소송에서 돈 법원에서 판결문에 의하면 돈 줘라 그런데 민사잖아요. 민사 그런데 민사 문제를 형사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채무자 재산 관계 명시 신청 그런데 그것도요 제가 만약에 채무자라면요 민사 문제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채무자 재산 관계 명시 신청이라는 것이 민사 집행법 규정에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제가 만약에 채무자라면요 그것도 제가 피해나갈 수 있다니까요. 다 피해나간다니까요. 결국 당한 거란 말이죠. 당한단 말이죠. 일단 그렇게 우리는 이런 거 안 당해야 돼요. 첫째는 안 당해야지 맨날 저 뭡니까 권리 분석이 위험한지 덜 위험한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맨날 헐떡거리다 보면 정말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진짜 피곤하다니까요. 이 본권에 등기부통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등기부통번인데요. 여기 봅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이 사람들은 가채본권자입니다. 강제검에 신청을 했어요. 가채본에 대해서는 아까 등기부통번장 정리를 다 안 했습니다만 등기가 가채본 3건대 있었습니다. 그것도 경보증보증 보여드린다니까요. 소위권 이전하니까 김모희 씨라는 분이 강제검에 매각을 해서 2011년 7월달에 자기 앞으로 7월 13일날 소위권 이전 등기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0번 소위권 이전 등기 말소서 이게 10번이잖아요. 10번. 그렇죠? 이건 좀 더. 잠깐만요. 네.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10번 소위권 이전이잖아요. 이거 말소됐잖아요. 그러니까 13번 보니까 10번 소위권 이전 등기 어떻게? 말소잖아요. 말소 사이가 뭐냐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또 하나 나오십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가채본에 의한 칠효라는 뜻이죠. 이러다 보니까 자기는 아싸 해가지고 2011년 7월달 말이죠. 카페 회원 같은 말이죠. 그냥 전기모임 할 때 나가 쏘아버릴게. 이분 전라북도니까 사투리 쓰면서 했을 거 아니니까 막걸리 한 잔 하면서 그냥 노래 불렀을 거라고. 그런데 어머니야 보니까 2011년 10월달에 가채본에 의한 실효로 소위권을 상실화했다. 일단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다음 페이지는 뭐가 있나? 잠깐만요. 또 이 화면에 또 이게 안 움직이네. 잠깐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하고 그럼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요. 경매정보제에 의해서 이 사건을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으면 안 하면 된다니까 왜 자꾸 하냐고 사람들은 말도 죽으라고 진짜 안 들어야 봐가지고 제 동생 같으면 하는데 지협 박아버리면 되는데 제 동생도 아니니까 뭐라 이야기하지 못하겠고 모르면 안 하면 된다니까요. 왜들 하시는지 모르겠어. 저는 최소한도 우리 안정현 경매TV 채널에 구독자분들만큼은 제 말씀을 좀 따라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육체 및 정신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이게 보시면요. 인천지방법원 부천 지원해가지고요. 2018타경 4532호 관계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확대를 해드릴게요. 확대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3천 매각길 해라가지고 김모 씨라는 분이 단독으로 단독으로 3,419만 원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허가결정 나고 배당 종결됐고 땡 끝나버렸잖아요. 땡 끝나버렸어요. 일단 낙찰 받기도 어려운데 잘 받으신 것 같아. 밑으로 내려가보죠. 내려가보니까 임차인도 여기 보시면 임차인도 보시면 임차인도 보면 전입 확정 배당 없고 정 뭐 없네요. 없으니까 뭐 끝나니까 임차인도 없어요. 괜찮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갑자기 뭔가 머리가 아파. 뭐야 이거 뭐야. 앞에 뭐 갇혀보니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3건이나 가처분 가처분이 3건이나 이렇게 딱 있단 말이죠. 가처분이 하나 둘 3건이 딱 있고 그 다음에 가처분권자 중에서 한 사람이 강제격매 신청했습니다. 여기 강제격매 신청하려면 한 사람이 가처분 여기입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인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이렇듯이 강제격매 신청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경매정보지도 보시라니까요.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전부 다 어쨌든 이게 경매정보증기금 인수 인수 인수되어 있다. 그러면 조심하시라니까요. 조심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가처분 등기 제대로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인천지방 보면 부천지원 맞나요? 인천지방 부천지원 받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588 588 583 이건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록폐기됨이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제 폐기여부에서 기록폐기됨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소위 사건 내역을 우리가 대법나의 사건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시는데 이게 여기 또 인정서로 사건 진행내역 이런 게 있거든요. 사건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데 일단 봐가지고 앞에 뭔가 어떤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여기 하나 매각물건명세서를 잠깐 보자 이거지요. 매각물건명세서를 잠깐 보시니까 이것도 한번 키워볼게요. 갑구 6번 지워버릴게요. 잠깐만요. 갑구 6번 7번 8번 선순위 가처분들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일단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화면에 좀 올릴게요. 잠깐만요. 만약 위 가처분들의 피보정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는 이게 또 나와있네요. 매수인이 소위권을 상실할 수 있으면 이렇게 분명히 나와있죠. 분명히 나와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게 여기 또 보시게 되면 실제로 7번 가처분권자 신용보증기금은 뭐 어쩌고저쩌고 가처분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7번 가처분권자 신용보증기금은 2006년 6월 20일자로 해서 소위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가처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말소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음.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각 물건 명세성에 뿌듯이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쎄요. 제가 볼 수 있는 이 물건 입찰을 더 가신 분이 이 물건과 관련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제3자의 입장이라면 과연 이 물건지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내죠. 오정구 고강동에 소재하는 그것도 다세대 빌라 반지하층 이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참 부기용화를 누릴 것인지 그런 걸 생각하지만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그리고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께요. 말씀드리고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말이죠. 서울 북부지방법원 이 사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가치본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말수되진 않았어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께요. 소유권이 말수는 어디 가버렸지 잠깐만요 펜이 펜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네요. 잠깐만요 불쩍버리네 또 아 네 죄송합니다 화면에 망가죠 아 그럼 이상이겠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임차인도 대학력인 임차인도 가치본이 두 건이나 설정되어 있잖아요. 임차인이 임차권 넘기하고 나서 이분이 강제금에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은 시점이 2013년도 4월달이죠. 그런데 B와 C 가치본이 말수됐어요. 말수됐는데 언제 말수됐는데 2016년 1월달입니다. 2년 후에 말수됐는데 그것도 말수 사유가 일부 해제로 가치본 말수됐습니다. 일부 해제가 됐다는 것은 이게 뭔가 갑 이분과 B, C 가치본 간장하여 어떤 뭔가 어떤 커넥션 거래가 있었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거든요. 나아가서 이렇듯이 선순위에 가치본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다 하더라.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 받을 적에 은행 등에 대출 뽑아가지고 내가 해야지. 그런데 가치본이 떡하니 두꺼내수 설정되어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봐가지고. 그럼 답은 딱 하나였죠. 대금 납품 못함으로 인해서 재경매 날려버리고 입살보정 10% 그냥 떡 사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해요. 봐가지고 복잡한 거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그냥 들이셋 되십시오. 그냥 그냥 막 들이대시면서 나름대로 좌충우동을 하셔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젠가 거젓게 저한테 문자를 어떤 분이 급하게 상담 신청을 하셨는데 그래서 내일 몇 시 이후로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용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저 같은 경우라면 제가 모른다 그러면 그냥 막 비벼버립니다. 그냥 막 욕을 하든지 말든지 막 들이대어버린다니까. 일단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느낀 바로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네이버 카페 회원 분들은 두 부류이신 것 같아. 한 부류는 뭐냐? 완전히 초절정 경매 고수예요. 초절정 경매 고수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또 한 부류는 뭐하다? 그냥 발가락만 담가 놓은 거야. 뭐하나 발가락 담가 놓은 거 앉아 있습니까? 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원 경매를 제대로 알아놓게 되면 이게 내 평생 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낙찰 못 받아요. 괜찮아요. 내가 그 낙찰 입찰표 쓸 때까지 나름대로 고심하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이 얼마나 전 아름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일 없어가고 말이지 나이 60 넘어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맨날 등산에 나가고 다 갔다 하고 말이지 집에서 밥이나 축 내면 정말로 정말로 아버지로서의 어떤 입지가 완전히 없어져버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여러분들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르면 질문을 하시고 들이대시라니까 들이대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들이대신다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담 열어봤습니까? 뭘 봤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 몰라요. 그런 식으로 좀 일하시고요.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가 8월 17일 날은요. 북부지방법원 2013년 9,116호 사건부터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정인의 말씀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